다음 주에 만나요. 여기가 바로 태능 선수촌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단이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이용대 유혜중 선수를 이들 만날 계획입니다. 일단 오프닝에 가구독 오마스가 왔으니까 모두 설렁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 박살 돋아. 허전해요 허전해. 너무 애들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역시. 그래서? 그래서 응응공단이 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예전에 이제 배드민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드민턴을 했을 때 같이 땀을 흘렸던 추억의 선수들입니다. 배드민턴 원진 멤버 나와세요. 그렇지. 진짜. 큼손. Dance. 노래가 제일 많아서. 나이스. 기쿤. 라이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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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파이팅. 바로바로 스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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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홍씨 2년 반응원 우리동대회 촬영 배드빈 동원 연패포 이수홍 니콘 알겠는데 가운데 계신 분은 저희들이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데이식스 JYP 신입밴드 데이식스 제이입니다 제이 제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잠깐 했어요 실력이 실력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깐은 내가 봤을 때 간상을 잘 보거든요 운동상이야 간상은 일찍에 보면 보면 없앨 스포츠가 없는데 아예? 지금 간신히 서있거든요 지금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염색한 게 아니라 원래 하얀 것 같은데 그래서 쟤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의 프로그램 얘기보다는 예체헤링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더 그리워할 정도로. 아 진짜? 왜 그렇게 예체헤링 유독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가장 또 제가 즐겨하는 게 또 스포츠 운동 쪽이고. 운동을 잘 하시거든요. 예전에 예체헤링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체헤링 촬영 끝나고 마시는 술은 또 그렇게 맛있었고 또 그렇게 맛있었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잠이 잘하고 숙면을 했거든요. 자, 이제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형택 선수와 윤 선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훈련만. 와 와 와 와. 저 등에 지금 YG. YG. Y!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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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온 걸 본 거야. 봤어,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혁준 선수, 위혁준 선수. 반갑습니다.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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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루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 그렇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독이 따라했다구요 헤어스타일 멋있게 하셨네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입니다 아주 신나 오늘도 이용대 선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될까요?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남자 복식 국가대표 유현석입니다 아니 이용대 선수의 살인미소다 뭐 미남, 미남 스타다 뭐 광미남 스타 그리고 뭐 정평이 나이지만 유현석 선수는 굉장히 멋쟁이로 지금 탈방을 마시거든요 아무래도 비주얼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예의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머리가 잘못하면 되게 웃기기 싫거든요 계속 웃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뺐을 때 받아놨는데 2년 전이거든요 그때 당신은 랭킹이 어떻게 했었죠? 그때도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에 세계 랭킹 1위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처음이라 지금 되게 뭐 우가 되게 남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전 세계 랭킹 1위를 한다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승리의 여신이 손을 안 잡아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고 또 이기면서 그 이기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항상 가져가려고 호동이 어떻게 들은 얘기네?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이기는 습관 위닝 그런 거 위닝 헤맨 위닝 헤맨 위닝 헤맨 니콘도 굉장히 반갑겠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특집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용대랑 친구니까 그래요? 네 부럽다야 용대랑 이러니까 아 연락하고 지내요 그럼 연락하고 지내요 네 연락하고 지내요 아 진짜? 와 그럼 왜 저한테 연락 전화 줍니까? 두번 연락 전화 줍니까 두번 연락 전화 줍니까 저도 어때요? 네? 네?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운동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그치 어렵지 운동하는 선배님들이니까 아 제가 어렵다고요 네 그럼 어렵다고요 아 아 아 내가 어렵다 이야 참 죄송한데 이런 얘기가 우리 이용대 선생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승기가 옷 갈아입고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얼굴에 예 형 가까이서 봐보세요 진짜 여러분 아니 그때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혼납니다 이선기 닮아서 서로가 다 화제가 됐는데 아 이름에 승기를 닮았으니까 승기가 있네 오 네 네 다른 선수들도 무진장 땀을 흘릴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략이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먼저 일단 파트너십인 것 같아요 서로 믿고 이 코트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은 연소연 밖에 없고 또 싸우면 플레이가 안돼요 해보셨다시피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그런 파트너십이 좀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용대 같은 경우가 승부욕이 엄청 세요 저보다도 더 세요 네 그래가지고 지는 거를 당연히 싫어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공대가 이제 플레이메이커니까 이제 따라가 주자 공대가 한 천번에 얘기했을 겁니다 가위바위보드 지는 시간을 알았는데 근데 배드민턴에서 치면은 승부욕이 센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느 정도로? 정말 잠도 안 올 정도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열이 받아서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자다가 또 몇 분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서로 방을 같이 쓰거든요 네 네 이제 쟀던 경기는 방을 쓰잖아요 저는 잠을 못 자는데 연성이 잘 자고 있잖아요 연성이 잘 자고 있잖아요 연성이 잘 자고 있잖아요 야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형도 안 자고 있는 약간 뒤척뒤척 거리는데 뭐지? 아 쟀는데 잘 자나? 아 쟀는데 잘 자나? 아 쟀는데 잘 자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그러니까 나는 아 잠이 아 자꾸 안 드는데 어 자꾸 그 포인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 어 잘 자나? 원래 일찍 자니까요 원래 일찍 자는데 아 그런 것도 있겠다 게임 졌는데 밥을 먹는데 나는 밥이 안 넘어가는데 상대방은 밥을 열심히 먹고 있고 밥이 어떻게 넘어가지?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자는 척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눈 마주친 적 많아요 새벽에 나 진짜 아 잠 안 막 생각나면 몇 번 깨거든요 몇 번 깨었을 때 눈 살짝 떠있으면 용대가 안 자고 있어요 요즘 뒤척이고 이런 게 보여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 하고요 봤으면 하는 게 다른 척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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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든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잘 자른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렇게 파트너십이 좀 돈독해야 되면은 비슷해야 이게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아 진짜요? 용대 같은 경우는 저는 한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요 고기류 양식 종류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먹는 거는 형이 뭐 먹자는 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용대가 뭐 먹을래 이러면 저요? 저는 한식 그러면 형이 오늘은 그럼 또 약간 좀 미세하게 그 느낌이잖아 미세하게 그 느낌이잖아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거구나 딱 그게 느껴지거든요 하루에 대상을 했나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같이 먹으러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뭐 거의 이제 컨디션을 모든 리오 올림픽으로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챔기지율이 잘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주 뭐 5주 정도 남았는데 3주 전부터 이제 체력 훈련 위주로 했고요 지금 힘든 시기 인 셈이죠 일주일 정도 더 체력 훈련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울 감각 훈련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 네 실제로 저희도 이제 훈련 시간을 일부러 아침 일곱시부터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제이 네 두 선수 압니까? 저 이용대 선수님은 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존경한 선수였어요 아 세기월 수스코에 선수였어요 근데 그 금메달 따는 걸 봤어요 아 네 네 그때 그럼 잉크하는 것도 봤겠네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윙크하는 거 아 최고였지 어떻게 했더라 네 카메라 앞에서 죄송한데 이 영상에서 부탁드립니다 저 끝에 계신 작가님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를 윙크 한 번 해드릴께요 아 아 진짜 집요하시네요 네 실명 안 할래 했는데 우리 곤익 작가인데 얼마나 많이 했고 식상하겠어 이야 앞에서 보고 있는데 계속 살이 있어 이거 있잖아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 곤익 작가가 보고 싶다는데 우리 곤익 작가님을 해야 해서 그래요 곤익 작가 이렇게 한 벌로 주고 자 포인트 땄다 오시겠다 땄다 곤익 작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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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는 아 내가 알았을 때 알았을 때 모르기엔 너무 카메라를 응시하고 카메라가 저를 비추는데 저기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나를 비추는 것 같다 이게 한국으로 나갈지 몰랐죠 저는 거기다 했는데 한국에는 이제 나가버린거죠 아 저는 다 세레모니 하고 이제 악수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갈지 모르고 저는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가면서 난리가 났어. 이거 정말 때리면 시속 얼마나 나옵니까? 면생 같은 경우는 350에서 400. 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스피드 걸을 통해서. 네, 보시면은. 우리한테 스매싱 하는 거예요? 락키지. 락키지 어떻게 된다고 해요?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엄청 너무 세니까. 우와. 여기서 받으시는 분한테는 제가 기증 작은 선물을. 진짜요? 스매싱, 스매싱 받는 거요? 죄송한데 저 이렇게 받아도 돼요? 콜, 콜, 콜. 그렇게 받으세요. 자, 하수 빽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민털 숏을 곡은. KTX 고속열차와 밥 먹는 습도로. 2기 종목 가운데 최고입니다. 이영배. 자, 타민털 숏입니다. 유현석의 강한 스매시로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 대면은 뭘 하겠다고요? 제가 직접 쓰는 라켓을. 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야 되는 거예요? 다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다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다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다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다기만 하면 될 거예요. 다기만 하면 될 거예요. 에이. 에이. 너무 무시하네. 락키지야 5개 필요한데. 계속 했어요. 일단은 보고 판단하시죠.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연성이 형이 이렇게 너무 많이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좁게 하시죠. 여기 반쿼트에서 할게요. 이 정도로 자신 있는 거야? 이거 올 끝으로 하면은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반절. 호동이 형 잘해요 은근히. 얼굴로 받아도 라켓을 받는 걸로 하죠. 한 거예요? 이거예요? 형 더, 다 틀어. 우와. 한 거예요? 이거예요? 형 더, 다 틀어. 우와. 형 더, 다 틀어. 우와. 형 더, 다 틀어. 우와. 우와. 이거 한 30%예요. 30%. 와, 안 보여 아예. 아, 3년이 더, 다 틀어. 아, 3년이 더. 아, 3년이 더. 아, 6차로 했잖아. 아, 6차로 했잖아. 고지점에 3개는 냉정하잖아. 아, 6차로 했는 거라니까? 아, 6차로 했는 거라니까? 내년에 다시 오세요. 4년 후에 오세요. 4년 후에. 4년 후에. 4년 기대를 해야 돼. 4년 기대를 해야 돼요. 4년 기대를 해야 돼요. 제가 왔어요, 제가. 그래, 아니야. 우리 기태. 그래, 아니야. 기태가 우리 사람부터 빨리빨리 해야지. 길게. 길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길게, 길게. 서비스를 바로 때리면 더 위험해요. 길게, 길게. 길게.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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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4년. 4년 후에 뵙겠습니다. 이거 플리스피이 아닌 것 같은데. 와, 어떡하지? 아유. 저 이상한 능력이 생겼나 봐요. 날라오는 공이 되게 느리게 보였어요.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알겠습니다. 수근이 형은 제가 좋아하니까 몸 쪽으로 때릴게요. 아, 사람 보고 때리니까요? 잘 피하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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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않고 오. echoes. Going back? 오. 아유. видите, detra blind. 아유, 이게 wil. 얘는 what it is. 랄 п aj jams. 여기 맞 bisschen. quartz이 있는, nicht. geons aria, Oder money? melts ese., 저기 이용대 선수가 advice. pense en a ja natureattl. totauxent. 네. 랄게 맞았습니다. 랄게 맞았어요. 정확하게 바꾸나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쳐가 때리고 나서 반응한 거지. 잠깐만 근데 이게 성공이라고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곰 때려보세요. 피하다가. 누가 봐도 이렇게 해놓고. 이게 성공이라고. 죄송한데. 기준이 없었잖아요. 넘기는 걸로 넘기는 걸로. 도전. 면회. 유 선수 좋은 곡만 받아치세요. 기다리다가. 슬슬 슬슬 옮겨주다가. 렐리 하다가. 우와. 렐리 하다가. 우와. 한 명 남았다 이제 한 명. 한 명 남았다. 여기가 어딨죠? 여기가 어딨죠? 진짜 빠르다. 이거 받을 때까지 쳐보겠습니다. 4년 전에 이곳에서. 네. 유 선수 씨가. 지금 금메달을 따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지금 2020년 아닙니까? 2020년입니다. 재도전 한 번. 4년 만에. 4년 만에. 기다려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아무 생각도 없이 이따가. 너무. 우와. 아. 너무. 우와. 버시겠습니다. 버시겠습니다. 2, 4. 2, 4. 2, 5. 아. 제가 약속한 대로 라켓 다기만 해도 드린다고 했으니까. 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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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우. 2대5로 11점 어떠십니까? 예? 예? 갈아갈까요? 네. 2대5 12점 시작합니다! 야, 우리끼리 게임 안 돼. 이거 잠깐 들려드려요. 마지막으로 끊으세요. 죄송한데 가방은.. 저걸로 말해 저거 저거. 가방은.. 이야 이거 진짜.. 이걸로 한번.. 이름도 써있어가지고.. 이름도 써있어요 어디요? YYST.. 우와 라이티스! 여기 써있어요 그냥. 여기요. 아 이거 방송만 그렇게 하고.. 다시 돌려줘야 된대. 방송만 주는 걸로 하고 다시 돌려줘야 돼.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다 다 준대 한 명씩한테. 이거 한 명한테 다 주는 거죠? 에이 갖고 싶잖아. 진짜.. 저 2대5로.. 저 이기시면 제일 라켓을 드리죠. 우와 진짜? 우와! 제일 라켓을 드리죠. 우와 진짜? 오케이. 그럼 잠깐만요. 나한테 많이 줘. 나한테 많이 줘. 이거 다? 다섯 개? 다섯 개? 네? 네, 콜. 그래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를 해요? 다섯 개. 복수 선수 거 다 받아가지고. 다섯 개! 이홍재 선수가 사용하는 라켓 다섯 개를 우리한테 부산으로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거야. 질감이 없다. 이게.. 그냥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없어요. 사람일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신중해서 해야 돼요. 저희 이거 올림픽 거 메달리스트 라켓 선물 안 받고 싶네요? 받고 싶으면 받아야죠. 어? 어떻게든 우리가 이기면 더 반전이라니까. 이거 10에 100에 끌어나면 이거 두고두고 자랑이야. 이거 누구 건데 이거는? 이거 누구 건데? 그럴 때 영대 거 같은데? 어? 이홍재 선수 거 왜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홍재 선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 괜찮네 그냥. 아 영대. 아 이거 뭐야 누구 거예요? 아 영대 영대. 혹시 국가대표 이홍재 선수? 그래 이홍재. 이홍재 선수 제가 왜 집에 있어요? 선물 받았어. 선물? 연습하는 거 그냥. 하다가. 선물 받았어. 선물? 멋지다. 내 냄새 맡아봐. 이홍재. 땀 냄새. 이홍재 냄새야. 건배달 냄새. 진짜 여기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 자랑해. 그렇죠. 가져오자고. 고고고. 이기자. 아 근데 이렇게 우리 진짜 기쁨으로 환영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네. 그리고 저희가 와서 조금 약간 좀 힐링이 되고. 웃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예. 우리가 와서 뭐 힐링이 되겠네. 그래도 아까 한하게 웃으시던데. 힐링은 우리가 됐죠. 그러면 해준 게 없으면 그냥 가요. 여기서 방해를 하고 그래요. 문욕을 먹을래. 자. 자. 리얼리픽 남민국 국가대표. 페드미터.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고생활하자. его 치uz다. 파이팅. 다시 한 번 더. 구글 깔 가자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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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우리 만만하게 우지 말아, 마구드인데. 우리 만만하게 우지 말아, 마구드인데. 10대 0 하면 또. 재수업 받아볼래요? 재수업 받아볼래요? 다 받았어. 이야, 살아있네. 자, 떠나, 화이팅! 스포츠 기운이에요. 스포츠 기운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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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00kg다, 이거. 때려!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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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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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절로만 준다. 아이, 또 숨긴다. 아이, 또 숨긴다. 절로만 준다. 아이, 또 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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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드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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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퍼. 나 한 게 없네. 그렇지, 재이야. 형 잘 모시니? 모르겠으네. 난 애들 웃긴 애네, 진짜. 야, 진짜. 야, 일단 책임져줘야 돼. 안녕하세요. 자, 가자. 이쪽이에요. 이쪽에서만. 여기서만 하자. 여기서만 하자. 제가. 하단 아니네. 아이. 좋다. 그렇지. 어이. 때려. 와. 때려. 좋아. 에이. 때려. 에이. 야, 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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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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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 예. 이대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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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아웃시였는데. 아웃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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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아가지고. 대박이었어야 된다. 그를 받아야 되는데. 아웃시였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 받았어 내가 봤어. 분명히 받았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받았어 내가 봤어. 분명히 받았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시가 앞에서 못 받으면 다 내 책임이고. 분명히 지나간 거 봤는데.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해봐요. 내가 뭔지 알아서 그랬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형 것도 내가 하고 살짝 부탁해야지. 내 건 받아주고 맞아. 여기 받아줬어. 네 거야, 네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해가 많아요. 형님. 이미 라켓 받으셔서 살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해. 자신자네. 지면 뺏어. 라켓 받다, 받다. 지면 뺏어. 강정. 널 빠져야 돼 널. 나 진짜 잘했어요. 너 중간에 한 번만 일하면 너는 라켓 받납니다. 알았제? 어? 실제 잘못인 거지요, 이번에도? 파이팅 파이팅. 올라오면 한 번 세게 때려버려요. 내가 때려버려. 알았어. 내가 때려버릴까? 내가 때려버릴까? 파이팅 파이팅. 올라왔다. 이거 어떻게 받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정도는 좀 했었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3대 1. 특별히 작전이 없었어요. 자, 파이팅. 좋다. 때려라. 왜 거. 좋아. 됐어. 무게. 실수하지 말라고 했어, 실수하지 말라고 했어. 비켜라 니라. 비켰어요, 우리. 비켜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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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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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에 맞은 거. 이거 포킹인데. 이 정도의 풍미 동해나. 그치? 상위 치사죠. 아니 저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자꾸 뒤로 밀려나니까. 아니, 얘는 저 이번. 여기 와 있더라고요. 실수하지 말라고. 비켜라 니라. 비켰어요, 형이. 비켜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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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쿤이 오다가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내장이 여기 열 변하면 어떡해. 뒤로 가는 거지? 그럼 일단 니 앞으로 와. 아, 앞으로 가라고요? 아, 앞으로 가라고요? 아, 빨리 그래야 돼. 쿤아, 여기서 와, 여기서 와. 이리 와, 이리 와. 차라리 네트 앞에. 네트 앞에서. 네트 플레이. 아, 여기서 될 수 있어. 야, 야, 우리 이러고 있을까? 이게 마음이 더 편하네. 이러고 있을까? 이게 마음이 더 편하다니까. 자, 자, 자. 오. 그러다 네트한테 조심해야 돼, 이거. 아, 맞아, 맞아. 내 머리만 치지 마. 이제 다 침져, 뒤에서. 네. 내 머리만 치지 마. 어? 좋다. 됐다, 됐다. 좋아, 매겨.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와, 때려. 오, 이 사람이야. 야, 이게 뭐하냐. 야, 이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이야. 때려, 때려. 와, 때려. 오, 이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이야. 잘하네, 얘기했죠. 얘기했죠, 잘하죠. 아, 형. 니쿤이 아무나 데려올 리가 없잖아. 제발, 기완. 와, 잘하네,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의 말레이시아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인도네시아, 서서. 인도네시아. 네? 이번에 강하게 온다. 분명히 보복하려고. 오, 좋아. 오. 오.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아.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아까매, 아까매. 잘했어. 이럴 거면 2대2 독식해도 될 거 같은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여기 있어요? 나 지금 하나 번. 잘 넘겼어. 나 일파를 하는 거야. 근데 기분 좋은 게 여기서 다 보리니까 선수들 표정을. 오. 오. 아! 아! 카메라 하나 번 주세요. 선수들 표정 다 나오네. 형, 안 받으실 거예요? 아, 당황해 주세요.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호동이 형 커트해요 나이스 호동이 형 커트해요 나이스 형 바다 커트해야지 그 정도는요 좋아 좋아 내려 좋아 좋아 깨진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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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첸치했어요 좋았어 잘한다 야 마크 가져갈 수 있겠다 우리 작전 타임 안 할래? 도라신이 너무 힘드세요 앞에서 손을 만질 수 없대 호동이 형 커트해요 나이스 형 바다 커트해야지 그 정도는요 좋아 얘가 아니라 야 아 아 형 상승수 될 때 가야 돼요 상승수 될 때 가야 돼요 기세 올라왔어 좋아 좋아 해볼만 해 너희 예난하면 안 된다 책임지에요 실수하면 진짜로 비난하기요 날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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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수업을 주는 거에요 라켄드 해놔 니콘 니콘 다시 반납이야 어? 우리 가위바위보해서 가자는 거야 이제 약속 있잖아 가위바위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애들 거를 얼마나 많이 뺏었어요 애들 거를 얼마나 많이 뺏었어요 애들 거를 얼마나 많이 뺏었어요 우와 어차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랑 11점을 안 하는 5점이라 그래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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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5점도 좋긴 한데 네 5점 하시죠 분량 안 나와서 5점? 5점? 진짜 5점? 네 우리가 5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용대 유현승 전원 11점 네 우리는 5점이면 끝난다고요 네 돌아 희현승 희현승 힘들어 힘들어 자 우리 2점 넘었어 저기 4점 넘고 파이팅 좋아 좋아 할만해 집중해 신 빼고 집중 집중 좋다 좋다 하아 어 아 죽이네 바로 중이네 나 아까 스매신이 약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400km는 안 넘는다는 거지 아 394kg 정도? 저희가 라켓 내리는 건 상관없는데 지는 걸 싫어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주실 거죠? 우리는 이기는 거 필요 없어. 라켓마카자 가면 돼. 라켓마카자 가면 돼. 우리 마카자 다르시냐? 우리는 안 얘기해도 돼. 솔직히 그래. 여섯 살. 어떻게 못 이겨요? 어떻게 못 이기는데... 미친만 얘기해주면 저희가 꺼내갈 테니까. 지켜주는 건 그렇잖아. 우리가 이기지도 않았는데. 자, 두 개 할 수 있어요. 두 개. 두 개 할 수 있죠. 좋다. 나이스. 아이고, 좋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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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하지 마. 내가 안 낙겠어. 아이씨. 아이씨. 잡아, 잡아, 잡아. 아이씨. 더 멀리 두든가. 제가 어딜 가나 거기에다 줄 거예요. 아이씨. 스트레스 받는 생각하면 앞으로 와요. 여기. 여기 붙어있으면, 붙어있으면 돼요. 제 자리는 여기에요, 확실히. 잠깐만. 잠깐만. 아직도 2점, 2점 똑같아. 맞아, 맞아. 안 그래? 맞아. 이거는 그냥 축구를 치면 성부착이라고 하면 돼. 맞아, 맞아. 성부착이는 몰라. 몰라요. 선수나 생활증이나 해볼만 해. 네, 그건 안 해요. 좋아. 믿기라고. 네가 왜 받아. 받으실래? 여기로 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됐다. 됐다. 좋다, 좋다. 됐다. 승훈아. 왜요? 네가 해. 야, 야, 이렇게 주면 안 돼? 누가 해? 야, 야, 이렇게 주면 안 돼?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내가 줬지. 난 이렇게 맞게 줄 줄 몰라. 들어왔어.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우리 어머니가 배지미터는 치기 좋게 주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준 거냐 하면 전쟁터에서 총 낀 다음에 착각한 다음에 쏘세요. 이렇게 너무 잘 줬어요. 이거 받아 받아. 오케이. 2점 화이팅. 뭐 해봐. 너, 나는 이제 1점이야. 우린 2점 왔다 못해. 그렇죠? 어? 3점이면 포기할 만한데 2점밖에 안 남았어. 네. 안 그래? 그럼요. 조금만 하다. 고! 야, 나한테만 안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 점 벌면 듀스 아니에요? 듀스, 듀스래. 그렇죠? 오, 잘해. 제희야! 좋아, 때려. 좋아, 대 대려. 먹여, 제희야. 먹여! 때려 때려! 먹여! 때려! 때려! 하이, 움직여. 움직여 줘, 움직여 줘. 음대 줘, 움직여 줘! 움직여! 아. 아.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 움직여줘, 움직여줘! 움직여,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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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다 정신이 없을 게 바꾸기인데 1분이라도 빨리 쉬고 싶을 텐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손이 딱! 감동대, 감동대 감동대, 우리 감동대 다했다하게 용대가 이렇게 심하지 네, 제가 좀... 이, 이 세상의 제일 아름다운 손입니다 아름다운 손바닥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이야, 여기가 이제 대박이다 여기 물집이 어렸을 때부터 수돗수면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 이제 뭐 터졌다가 잡혔다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왜 깨끗해요? 이게 심하게 힘이 원래 용대 부산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손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네,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올림픽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도 꼭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슬땅을 흘리고 있으니까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년을 준비하고 마음껏 그동안에 4년 동안 흘렸던 그 땀을 믿으시고 급랑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심령 뉴욕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밴드민턴 파이팅!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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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리오올림픽 선전기원 특집 배드민턴 복식대회 화려한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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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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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aisia 아웅 아테네올림픽 남자 복식 은메달리스트 이동국 콕에 살고 콕에 죽는 가수 홍서범 2004 아테네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하태권 어머님들의 로망 셔틀콕을 든 배우 김진우 2004 아테네올림픽 남자 단식 은메달리스트 손 승모 우리 동네의 진흥의 원년 멤버 이수극 2008 데이징올림픽 혼합 복식 금메달리스트 이효정 셔틀콕을 잡은 구기의 대왕 오만석 다리 바뀌었잖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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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재진 셰프계 이용대 최현선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황 지망 자타공인 원조 체육돌 동준 연예계 최고의 배드민턴 고수들이 만났다 10년 만에 돌아온 태틀콕의 왕자 니콘 배드민턴 루키 제이 1, 2, 3 배드민턴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젠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뭐 사실 뭐 유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분야의 선후배 분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게 흔한 일이 아니더라구요 그렇죠 이제 그 현역을 은퇴하고 나서는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그럼 뭐 총 동창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또 이게 또 제일 선배이신 우리 또 이동수 코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 아 제일 선배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선배가 왔죠 누가 봐도 자세가 너무 여유있어 보시고 이쪽은 상당히 약간 위축되어 보이는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젤 노인네 팀으로 묶여 논거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대성분인데 아 그렇네 정료롭게 아니 이왕이면 젊은 분을 해주시지 아니면 이효정씨 좀 해주지 이렇게 늙은 사람을 해주세요 벌써 부정이지만 하는데요 아 좀 배납해 주세요 여유가 있어 다리를 좀 모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좀 근육 운동을 좀 해가지고 아 계속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 만나자마자 이번 배드민턴에 협찬을 받쳐준 회사의 감독입니다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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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을 때 저는 저희 동종업계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일식업계 쪽 일식업계 쪽 일식업계 쪽 이제 라안이 집 사장님이랑 자, 꽃이 일단 먼저 식재분들에게 2년 만의 인사를 드리네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이동호석 꽃이입니다. 유용성! 정치의 스페이싱!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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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저희가 이용대 유연성 선수 만났잖아요. 현재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세계 랭킹 1위를 하신 분이 이동호석. 맞어 맞어. 세계랭킹 1위를 찍었습니까? 저도 찍었고요. 일단 하태원 감독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 파트너는 유용성 선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랭킹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한 말 치솟고 오옹사. 아까 한 말 치솟고 오옹사. 아까 한 말 치솟고 영광입니다. 세계랭킹 1위를 한 적이 있어서. 2004년에 이제 우리 아테네 올림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여기 계신 우리 하강독님. 카메라. 네. 하강독님.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적 리액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왔습니까? 아테네 올림픽? 네, 맞습니다. 네. 중결승에서 받았습니까? 깨승전에서 받았습니까? 당연히 결승에서.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저하고 김동문 기사하고. 네. 한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 코친지하고. 유용성 선수하고 한주였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끼리의 대결입니다. 스매시 잘 받는 하태권. 다시 표시 성공입니다. 극이 끝났습니다. 김동문 하태권 금메달. 이동수 유용성 선수가 더 선대기 때문에 후배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 깊은 표정은 조금 감추를 그란 두 선수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고 또 선배고이다 보니까. 연습 때는 많이 이겼는데. 여섯 경기 때는 우리 이동수 조각. 저희가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 열 번 하면 몇 번 정도 이겼어요? 연습 때는 저희가 한 여덟 번 이상인 것 같아요. 넷 번 이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 번 다 이겼어요. 열 번 다 이겼습니다. 저하고 김동문 교수하고. 이거에 좀 강합니다. 연주 전에 강하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강우동 이만기 교수님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이겼습니다. 선우 배가 선우 배가 천하장에서 결승 문젠데. 혼자 단발머리가 갓. 자 무게. 야과트리 20대. 구호박이 상사를 담궐 회사에서 불에. 자 그럼 이제 제가 재송이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링이 잘 떨어지셨어요. 연예인 배드민턴단 우월이야 단장 홍서벤입니다. 홍월이야 오늘 배드민턴이니까 언제 그 팀을 결성하셨습니까? 아 이게 배드민턴을 한번 해볼까 해서 연예인들 쫙 모아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모였는데 그때는 김구라도 오고 김성주도 오고 박미선도 오고 하여간 탤런트, 배우, 가수, 개그맨 다 모여갔고 한 50명이 시작됐는데 김구라하고 김성주는 용폼만 받고 안 나오더라고요. 용폼만 받고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끼리 나온 사람들끼리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홍서범 우리 선배님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어느 정도 레벨로 이렇게 소문 났습니까? 사실 저는 2년 차라서 얼마 안 됐지만 그 2년 동안 제가 듣기로는 홍서범 선배님이 동호인들 안에서는 상위급 레벨이 있어요. 저희가 보통 초심이 있고 그다음에 B조, C조, B조, A조 이렇게 올라가는데 B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치시는 거죠. 별명이 배드신이시라면? 배드신이죠. 저 근데 그 정도로 잘하면 예전에 우리 동맹의 엣지와 배드민턴 왜 그렇게 처리를 안 해주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던 게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한번 봤어요. 그 프로그램을. 근데 너무 형편없더라고. 너무 형편없더라고. 좀 섭섭하지 알았습니까? 섭섭해도 또 부르면 얼른 나와야지. 그렇잖아. 감사합니다. 얼른 나와야지. 아침잠이 그렇게 많으신데. 진짜 이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 몇 시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0시. 10시도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인 게 뭐 8시 반. 두 시간에 맞아서 이제. 몸 풀고. 이제 오프닝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수범 씨는 사실상 11시, 12시 전에는 집밖에 안 나옵니다. 네?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진짜요? 나오진 않아요. 오전 스케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못해요. 못 일어나. 예. 그러면 저. 배드민턴 시작한 지 6년 됐었습니까? 11시 이전에 지금 스케줄 하고 있는 게 얼마만입니까? 이게 지금 한 6년 만입니다. 안 나오세요. 그래갖고 우리 작가분들이. 아침 8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선. 못한다고. 대타고 하라고. 정말 못해요. 막 빌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드민턴인데. 하필 이 시간에 하냐. 그래서. 그래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KBS에서. 누가. 어떤. 저 누군데요? 하는데. 누구세. KBS 부장님이 전화해요. 사범이 형. 좀 나오세요. 그래갖고. 두 말 안 하고. 왜 또 전화를 직접 했어. 직접 했어. 직접 했어. 나가려고 했어. 아하. 아하. 네. 아무튼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KBS 변랑가족. 구윤재 역을 맡고 있는 김진우구요. 예. 죽기 전에는. 꼭 나와봐야 되는.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이렇게 운동을 좋아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입니다. 오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어제 일찍 자느라. 전화 온 줄 몰랐네. 너무 지셨네요. 이제 일어납시다. 딱 보니까. 김진우 우리 배우에게는. 예. 또 어마상시가 보이네요. 저에가요? 예. 진짜 체육이 스포츠를 좋아하고. 체육을 사랑하라고. 진짜 좀 운동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야구. 사회인 야구도 두 개 정도 하고요. 예. 골프도 하고. 예. 그리고 쌍스키. 네. 스노우보드는 20대 초반 때 제가 당사를 했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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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오신 분이 있다고요. 오늘 같이 응원해주기 위해서 누구 같이 오신 분이 있다고요. 지금 바로 오셨어요. 정말 오실 줄 몰랐는데 정말 오셨어요. 저희 도라온 안금복이라는 드라마 때 저희 엄마 역할을 해주셨어요. 김나훈. 실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들이 경기를 한다는 응원을 왔죠. 저희 이제 일행들 하고 해서 한 열대 명 왔어요. 우리 김진우 소속으로 힘 보태기 위해서. 그럼요. 50명 다 채우려고 했더니 다른 분도 오셔야 된다고 해서 좀 줄였어요. 우리 김진우한테 이렇게 한 마디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메시지. 우리 아들 화이팅. 영원한 동안 어려워요. 어머니가 너무 예쁘시고 너무 젊으세요. 네. 소리였어요. 들으면 되겠습니까? 누구세요? 손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에서 웅메달을 일단 손승모라고 하고요. 배드민턴 손승모는 인간 승리의 웅메달이었습니다. 남자 단식 사선 첫 웅메달이란 소화도 들었습니다. 네. 네. 잘 썼어요. 새벽부터 미장으로 올라오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다들 지금 복식이잖아요. 단식이요. 단식. 네. 단식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올 커버가 가능하겠네.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네트에 붙어있으래요. 다면은 반칙이니까 살짝 우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래. 까맣이. 차도 이렇게 돌고 그러면 된다고. 왜냐면 혼자 다소화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실 오늘 예상 안 했겠지만 저희는 결승 목표에요. 아 진짜요? 시청자 분들은 좀 안 좋아할 수 있는데 결승 목표입니다. 왜 안 좋아합니까? 사실 결승은 니콘이나 제1조가 올라가서야 이에 마무리가 딱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미량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양말 쏟다. 양말 쏟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버진. 굉장히 기대라도 가겠습니다. 이효정 오마수정 보내 소개.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8년 게이징 올림픽 고납복식 금메달 리스트 이효정입니다. 고납복식 결승전 금메달 포인트 2호정의 서비스 그렇습니다. 이용대 짧게 이용대 점프 대신 대한민국 금메달 대한민국 금메달 혀정이나 팀에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정말 마음이 아닐 정도로 너무 훌륭한 선수가 없었고요. 연합복식 메달 메달 금메달 이혜정 이리혜정 우리 이효종 선수가 사실 저희 중에 보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저희 동준 씨를요. 동준이? 그러니까 TV에서 봤을 때 운동하고 이런 게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에요. 열심히 하시고 하는 모습이. 그리고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왼모를 좀 많이 벗어나봐요, 남자를. 제가 정해는 안 차죠? 아니요. 그런데 왜냐면 처음부터 이용대 선수랑 있었어요. 우리 송충무 선수라 했으면 왼모에 대한 그런 게 없으시거든요. 이효종 선수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동준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그냥 웃잖아요. 니꿀은 좀 섭섭하다. 왜냐면 기대를 하거든. 아 그런 게 있어서 있겠다. 내가 니꿀인데. 죄송한데 저도 섭섭했어. 아 그래? 저도 섭섭했다고. 아 나 정말.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솔직하게 벨랑가족들 한번 보십니까? 네? 솔직하게. 벨랑가족 드라마를 보시냐고요? 아 저 애기 본다고요? 바빠가지고. 바빠, 바빠서요. 감사합니다. 경솔했네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웅대죠. 정재석. 갈랜탕 남자목실에서 큰 메달을 차지하는 경기 보내 드렸습니다. 오늘 저 파트너가 운동신경이 좋은데 동준이 있고 리콘이 있는데 강호동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죠. 첫 번째는 이제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으세요. 힘도 좋으시고 제가 후유 공격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변칙으로 제가 네트폴레를 들어가고 진짜요? 저희끼리 얘기를 안 했지만 아주요. 그 분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된다면 지금 완전히 그 분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 젤략을 지금 척으로 봐요. 네. 제가 어디에 있는다고요? 뭘 한다고요? 네. 후유에서 이제 뒤에 공격수를 바꿔주시고요. 공격을 하라고요? 네. 슬랜싱을 하라고요? 그럼요. 오늘 스케줄이 있으신가 봐요. 네. 깔려진다. 네. 젤략을 저한테 미리 깃ale 주셨으면 해요. 덜 놀래실 텐데 아 제가 슬랜싱을 하라고요? 제가 슬랜싱을 하라고요? 네. 덜 놀래실 텐데 아 제가 슬랜싱을 하라고요? 제가 슬랜싱을 하라고요? 제가 슬랜싱을 하라고요? 제가 슬랜싱을 하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08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남자 복식 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진 황지관 존의 대한민국의 파스켄 알라스문 라스문세니조의 경기 남자 복식 동메달까지는 이제 한족 뒷족 대한민국의 이재진 황지관 존의 황지관 존의 황지관 존의 황지관 존의 황지관 존의 1 게임 1 게임 최정부님 우리 동네의 체력 처음이에요 네 네 네 네 일단 그 인사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요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셰프 최연숙입니다 환영입니다 자 젤친 오세덕 셰프님이 백호기 배구 때 추진을 해 주셨는데 방송 머리 타셨습니까 네 실제 경계에서는 하나도 공을 못 만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금세 벤치를 지키더라고 내가 만약에 나가면 저걸은 당하지 말아 저걸은 당하지 말아 저걸은 당하지 말아 잘 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삑사리라고 그러죠? 삑사리라고 그러죠? 못 막고. 못 막아요. 틱 치면 앞에 틱 떨어지면 손실이 못 막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 끝에 맞고 들어오는 거. 매트 걸려서 넘어오고. 삑사리의 제왕이더라고 보니까. 그것 좀 모릅니까? 아까 봤는데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산된 삑사리가 필살기인 셰프 차윤석입니다. 쌍절공 줘봐, 쌍절공. 그 기슨제압에서 한 번, 이거 퍼포먼서 한 번. 쌍절공을 돌리세요, 셰프님? 우슈을 좀. 우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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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슨제압 차원에서. 이거 웬만하면. 장단입니다. 진짜. 준비할 정도면 진짜 잘 하시는 건데. 아니, 준비가 아니고요. 근데 되게 위험한데 이게 돈 잃은 지 오래돼서. 그러니까 일단 위험하게 하지 마세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와. 우와. cen원야. 이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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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베이직홀팀 남자 복식 동무대님 성형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상대가 아이들 중에 가장 운동신경이 좋다는 동준입니다. 진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운동신경이 너무 좋으시니까. 금방 금방 습득. 오늘 어떤 선수한테 대결해서 그 선수를 제압하고 싶습니까? 사실 제가 인터뷰 때 이제 니쿤이 형을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동준아, 랠리 10번에 끝냈게. 랠리를 맞춰주는 거. 1, 2, 3. 끝냈게. 이게 굴욕이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니쿤이 형을 목표로. 나에게 굴욕감을 준 니쿤이 형을 오늘 그냥. 그냥 이겨버리겠다. 박살내겠다. 우리 동네 배드민턴의 사실상 프랜차이즈 스타였습니다. 대단했죠. 오늘의 주인공, 니쿤이 입니다. 예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아우, 난리났어요. 영상 덕분에 광고 하나 땄어요. 오오오오오. 그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 그거 오늘 그거 하려고 온 거야? 그거 하려고 온 거야? 그거 하려고 온 거야? 야, 또 들어와. 야, 완전히 젊은 어마석인데. 좋은 날인데, 배운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 서반명이 묻혔거든요. 마음먹으셨네. 딱 이주석이 딱 좋아. 아, 단다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동생 한 명 있는데. 회사 동생이에요. 여기 데이식스라는 그룹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희입니다. 제희입니다. 예, 제희. 예, 제희. 예, 예. 예, 예. 어묵 저 프로그램. 제희와 이선희가 애타게 찾던. 그 주인공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저도 뭐 아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다는 거에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아마 몇 번을 모를 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아재 빅기에요. 맞아. 그러면 지금 배드민턴 선수 출신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3년 정도 선수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선수가 다 선수 선수 출신입니까? 네. 강력한 우승 후보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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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권. 그리고 김진우. 그리고 황지민. 동준. 네. 핫폰 김진우와 황지민, 동준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핫폰 김진우. 어떤 선수들입니까? 하태권 선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자 복식 금메달을 땄고요. 복식의 1인자로서 전설적인 선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진우 선수는 2년밖에 안 된 구력이지만 7일 운동의 개인 레슨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맞서는 황지민과 동준. 어떤 선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황지민 선수는 대 1층 올림픽 남자 복식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워낙 공격과 네트플레이가 강한 선수라 오늘 멋진 경기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지민과 이재진이 형입니다. 동준 선수는 원조 체육돌로 운동 신경이 아주 뛰어나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서 가장 열심히 훈련한 선수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황지민 선수는 원조 체육돌로 운동 신경이 아주 뛰어나고 인거리 모두 배드민턴을 정말 사랑하는 김준호. 두 선수가 하태권 황지민 선수와 함께 어떤 신호서를 낼지 동준의 서비스. 하태권 하이클리어. 하태권 하이클리어. 점프 스며시. 가볍게 받아내네요. 푸쉬. 한번 뛰어놨고. 한번 뛰어놨고. 다시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황진왕. 기기가 왔어요. 스며시. 들어오세요. 스며시. 이제 기기야. 이 드라이브 대결이 굉장히 불만했습니다. 아주 현역 선수 못지않은 빠른 드라이브를 지금 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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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순아. 부순합니다. 아, 때를 쓰고 있어요. 광주만 선수는 아직도 현역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볼에 볼이 다 보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 아. 엉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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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켰어 됐는데. 기기가 놔뒀어야 돼. 선수끼리. 선수끼리 이렇게 치고 계잖아요. 감사합니다. 펀치 밟! 펀치 밟! 펀치 밟! 펀치 밟! 천천히 타임.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해? 빨리..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지금. 어 gráfic아... 빨리 김진호! 백핸드! 푹쉬를 밀었습니다. 다시 공격! 틀었고요! 김진호 하이클리어! 에이! 김진호 하이클리어! 에이! 꽉사! 쫘! 에이! 에이! 꽉사! 쫘! 꽉사! 짧게 놀려다가 미트를 했지만 담대 선수를 끌어들이게 코스를 잘 봤습니다. 아, 아깝다. 저거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야! 혼자 외롭지? 동준아, 그냥 편하게 막 해, 그냥. 연습하듯이. 오케이, 예. 예. 동준, 클리어. 스매시. 김준호. 이번엔 드롭샷. 자, 추구. 다시 한 번 스매시. 아, 따라! 하크군! 추구. 다시 한 번 스매시. 아, 따라! 하크군! 아, 살아! 아, 살아! 형집아, 나와! 형집아, 나와! 형집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자, 이것이 아트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금빛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 뒤에서 받쳐준 김준호 선수가 아주 공격을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이제 김준호 서비스. 이겨버려! 아, 나와! 아, 나와! 자, 이제 김준호 서비스. 아, 나와! 자, 김준호 서비스. 피해 줬고요. 동준. 나이스! 다시 줍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세 번째. 왜? 계속해서 지금 동준 쪽을 주고 있는데요. 황지만이 받습니다. 잘 살렸고. 들어 올렸죠? 스매시! 어, 스밀! 들어 올렸죠? 스매시! 어, 스밀! 어, 스밀! 동준! 아, 스밀! 어, 때려! 동준! 다CK starting. 아! 아, 동준. 아, 아, 동준. 아, 도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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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sy. 아, 루이szych. 아이, 아, 우. 잘 했는데요. 잘 했는데. 정준호 선수, 아주 잘 쳤는데 아쉽게 앞에서 미술했네요. 저. 끝나고 저. 도핑테스터, 도핑테스터. 홈의 검사해야 돼요. 바로 가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컴백하고 가세요. 예예예. 그럼 무작해요. 저 검사해봐야 돼. 이상하게 손이 가드라고요. 날 나오면은 안 맞고 맞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래 반응이 이게 반응 안 하면 아픈 거 아니에요? 봄이 어? 그치로 오히려. 자 오김 와라. 한번 보여준다. 오김 와라. 오김 와라. 가볍게 드롭샷. 한 번 안 스매시. 다시 주저. 다시 한 번 스매시. 다시 주저. 다시 한 번 스매시. 한 번 더. 드롭샷 떨궜습니다. 점프 스매시. 아아아아! 일 당을 잘 했네요. 강한 볼, 약한 볼 섞어가면서 황균만 선수가 아주 적절히 잘 타이밍을 잘 기회를 올렸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아, 여기 좋았는데. 요번에 하 감독님, 그거를 잡아서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 잡아서 드라마인데. 잘 나오고 있어. 보냈고. 다시 한 번. 공주야, 보여줘. 한 번 더 스며시. 공준 선수한테 보낼 줄 알았는데 자신 있는 드라이브로 강준만 선수한테 공격을 하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점수는 18 대 15. 황균만. 자, 왔어. 빠르게. 공 좀 밀었습니다. 브롭샷. 진우 쪽으로. 다시 한 번 진우 쪽. 겹치죠? 공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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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진 선수가 자극을 조금씩 받으면서 재치는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공진 선수가 자극을 조금씩 받으면서 재치는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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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롭션! 밀었습니다. 가볍게 황지만 살려주죠. 진흙 스마시 에이! 진흙 스마시 에이! 아깝다 동준아 좋아 좋아 아 그게 한 포인트 큰 포인트인데 이게 10, 18일 들은 거나 아 우진호 선수 7일 운동의 게이 레슨까지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점프 스내시 아스 그거 똑같이 세 마라 태굿 한 번 더 점프 스내시 다시 한 번 갑니다 또 가요 이번엔 가볍게 밀었고요 진호 아아 아아 아 아 네 어 vocês 19대 10수 두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면 동점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듯이 쉽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경기가 되고 있어요. 어우... 싸가지... 19대 18 한 점 차에요. 와우 많이 따라왔어. 야 한 점 차야! 오우 이러면... 아우 몰라몰라 몰라. 안 때릴 거야. 진짜 여기다 그려줄게. 2개씩 발 한 점 차 황지만의 서버 동준 자 지금 받았고요 동준 자 지금 받았고요 자 여기서 황지만의 실수가 나옵니다 얼굴을 감싸줄 수밖에 없죠 예 예 왔어 예 역시 관록이 관록이 역시 됐어요 멍청 멍청 자 20대 18 이제 하태권 김진우 한 점 남았습니다 매치 포인트인데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하태권 김진우 파이팅 감사합니다 몰라요 황지만 빠른 공격 다시 중앙쪽으로 하태권 수비를 해냅니다 밀고 밀리는 싸움이에요 다시 들어 올리죠 양양을 돌렸습니다 양양을 돌렸습니다 매시 매시 아 백핸드로 왔어요 아이쿠 동준 하태권 동준 다시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다시 하태권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하태권 동준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진짜 베일기 팀들만 남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차피가 바로 지금입니다. 올리빌 때 결승전 기본으로 뛰겠습니다. 다행히 된 대회가 Station입니다. 이동수 하트권작. 이효정, 이재진의 레전드 매치를 시작합니다. 와우! 전설의 스페셜 매치 이동수 하트권주와 이효정, 이재진주의 맞대결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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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아! 위우정 안전하고 있는 스페셜 매치라고 합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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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전살들의 금리 나오는데요. 야한민국 배드린턴, 화이팅! 야한민국 배드린턴, 화이팅!